사장님 정말 여친구 하시는 거에요? 지거운 거 하시는 거에요? 여친구와 사장님 정말 여친구 하시는 거에요? 지거운 거 하시는 거에요? 정말요?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실래요? 아 그래요? 그럼 동생분이 애인이 없으세요? 빨개지시네? 빨개지죠 어 그럼 정말로 동생 애인 어떤 분 이었으면 좋겠어요? 착한 여자 착한 여자? 이거 왜 동영상 찍고 계신 거에요? 아 창피하게 놀라서요 어 그러면 애인을 못 구하죠 저기 인터뷰 해가 빨리 사와 사와 인터뷰 좀 인터뷰 애인 구하시는 분 누구세요? 사장님이세요? 어 그러면은 가게 사장님이시면 돈도 잘 버시겠네 어 그래요? 사장님이 애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제가 소개를 간략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애인 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바로 이 집입니다 최고다 부축간 사장님이 애인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신구 와주세요 고맙습니다